타격 8위. 초구, 스트라이크. 초구 놓쳤습니다. 그러나저러나 이제 요미우리 구단주가 시즌 끝나고 무조건 인승엽을 잡으라고 했는데 시즌 끝나고 나서 요미우리 구단 대 메이저리그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스트라이크 노벌. 2구째. 2구. 공쪽. 나랑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노벌. 자, 주자님은 4번 타자 이승엽. 스트라이크 노벌. 이번엔 높은 볼에 역시 주의해야지. 높은 볼에 아마 입을 수 있죠. 바깥이 빠지는 거예요. 바깥쪽. 스트라이크 노벌. 결국 스트라이크 노벌 쪽으로 선택되는 거는 몸 쪽이 약간 높은 거. 네. 이승엽 선수가 안 될 때 보면 약간 높은 볼에 새까딱 볼이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트랜 1에서 4구째를 기다리는 이승엽. 일면은 리옥과. 아프간 투 투하옵. 4구. 우측이에요.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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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보이언.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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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연기하는 겁나요? 우측. turnaround. 우측. 우측. 2윤. collaborative. 우측. 우측. 올바블라시zt. 약간 높은 쪽으로 형성이 됐는데 오히려 낮에 낮게 갔으면 아주 좋은 코스에 빠져나갑니다.